그렇게 말래요 뭐해? 자? 아무한테나 이러겠지 가벼운 자식 어디야? 집 여보세요 뭐해? 뭘 뭐해? 갑자기 웬 전화야?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귀신을 뭐가 맨날 웃기돼? 너도 맨날 나한테 웃긴다 그러잖아 그거는 진심이고 참 뭐라는 거야 난 다 알고 있다고 뭐야? 깜짝이나 야 귀신이 아 왜 나 누우는 건 아닌지 교란한 꿈자리에 누워 또 이는 건 아닌지 뭐야? 뭐야? 귀여워. 귀여워. 이거 어디건. 어디 보자. 왜 이렇게 많아? 일단 더 사진만 형 이거 뭐야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저는 이준호씨의 얼굴이 잘 보입니다 아 네 저도 변호사님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핸드폰을 좀 멀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어 됐다 아직 사무실이죠 힘들겠다 야근하느라 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왜 전화했는데요 보고 싶어서요 이준호씨를 보려고 전화했는데 이준호씨를 봤으니까 아 그거면 됐다 목적 달성했으니까 네 아 근데 전화를 받은 제 마음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저도 전화를 끊고 싶은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 우리 조금만 더 통화해요 아니요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